미적분 주요문항 해설 시작하겠습니다. 28번부터 봅시다. 수혈의 극한에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반적인 미적분을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수혈의 극한이라는 단원에서 다양한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학습과정을 점검해 볼 수 있는 계기였던 것 같아요. 28번 보면 그래프 위에서 하나의 식들이 정의되겠죠. 선분의 길이나 넓이를 다 정의한 후에 그 극한이 2a 플러스 2분의 3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a, a가 최소 2개는 있나봐. a값들을 다 더해봐라고 묻고 있습니다. a는 양수고 1은 아닙니다. 로그함수 그래프를 살짝 그려가면서 추적하면 될 것 같은데 로그는 1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요.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래서 경우를 좀 나눠서 혹은 절대값 같은 어떤 절대값 같은 기호를 사용해서 어쨌든 넓이 이런 식을 만드는 좀 주의는 해야 되겠습니다. 이게 a가 1보다 큰 경우에 대한 그래프인데 y는 n이 여기 있고요. y는 n 플러스 1이 여기가 n이라면 여기 n 플러스 1이 이렇게 있을 수 있지. 그럴 때 만나는 점이 뭐라 그랬냐면 y2가 만나는 점이 an, 로그함수 그래프랑 만나는 점이 bn이에요. 그 다음에 여기가 an 플러스 1, 여기가 bn 플러스 1이지. 이런 도형의 넓이를 지금 우리가 요구하고 있고요. 또 이 도형의 넓이뿐만 아니라 이 bn과 bn 플러스의 사이 bn과 bn 플러스의 사이의 거리도 필요로 하고 있어요. 그런데 이제 n이 a가 1보다 작을 때 감소하는 로그 그래프도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따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. 감소하는 경우도 분명히 이렇게 잡아줄 수 있죠. 그래서 여기가 n 플러스 1이고 여기가 n이면 bn은 여기고 bn 플러스 2이 여기야. 그래서 사각형은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 bn과 bn 플러스 1의 x자표 중에 bn의 x자표가 좀 더 크다는 차이는 분명히 생기는데 수식화 과정에서 이 가로변, 이 가로변. 다시 말해서 사다리꼴의 밑변과 높이 사다리꼴의 밑변과 윗변 사다리꼴의 윗변과 아랫변 이런 걸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. 그래서 이제 경우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a가 1보다 클 수도 있고 a가 1보다 작을 수도 있으나 두 가지 경우에 수식이 달라지진 않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. 그렇죠?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이거 가지고 이제 수식 세워도 큰 무리는 없어요. 자, 시작해 볼게. 여기가 n이잖아요. 그러면 y는 누구예요? 로그에 밑은 a고 x-1이니까 x좌표는 철저히 이 값이, y값이 n이 나오는 거에서 찾아지잖아. 그치? 이게 n이다라고 하면 a의 n승에서 1 더한 거네. a의 n승 더하기 1이죠. 이 위치는 a의 n 플러스 1승 더하기 1이 돼요. 자, 그런데 이제 이때는 이게 위치가 바뀔 뿐이야. a가 1보다 작은 양수일 때는 한 번이라도 더 곱하면 작아지니까 대소가 바뀔 뿐이지. 그래서 고점만 좀 생각하시면 굳이 두 개의 그래프에서 큰 차이가 생기진 않는다. 자, 바로 들어가자. bn과 bn 플러스 1 사이의 거리는 bn 플러스 1 사이의 거리는 루트에 x좌표 차? 이 둘의 차죠.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것. a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것. 플러스 1은 둘 다 사라지니까 무시한 겁니다. 이거 제곱에 플러스. y좌표 차. y좌표 차는 1이잖아, 1. 그러니까 1제곱. 1제곱은 1이죠. 이렇게 잡아주시면 충분하고. 자, 이 값을 이 값을 a의 n 플러스 1에서 an을 뺀 거니까 사실 a의 n승으로 묶어주면 앞에 a-1이 이렇게 남게 되어 있어요. 그죠? 이거 제곱한 거면 루트에 a-1의 완전제곱에 a의 2n승 더하기 1 이렇게 정리해 둔 것도 괜찮겠다. 그죠? 자, 이번에는 이 사각형의 넓이에 관한 식인데 사각형은 사다리꼴이다. 사다리꼴 넓이는 아랫변, 윗변, 더하고 반 나눠서 높이를 곱하는 것과 같아요. 자, bn, sn이죠. sn, sn이라는 이 넓이는 2분의, 자, 아랫변의 길이는 an 플러스 1이죠. an승 플러스 1. 윗변의 길이는 a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1. 반 나누시고 높이는 1로 딱 잡아주시면 되죠. 그래서 얘는 오히려 이 두 개를 더하는 방식으로 묶어질 필요가 있는데 더해주면 a 플러스 1에 a의 n승이 하나 나오고 플러스 2 분모에는 2가 하나 들어간 형태 높이 1은 곱하나 말하니까 세맞이 않아도 되겠죠. 이렇게 수식화가 됩니다. 자, 이제 둘의 b니까 뭐 식세로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한번 해주죠. 이렇게 잡았다 치자. 그럼 이제 이런 두 개의 항으로 이루어져 있는 주로 이제 등비수열 an승이 들어가 있는 두 개의 등비수열의 극한 극한으로 정의된 값이네. 극한값이 2a 플러스 2가 되게끔 하라. 이런 얘기죠. 등비수열이 분모 부자에 동시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건 요 등비수열들의 공비 근접성이 범위지.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다시 이거냐 이거냐에 따라 식의 형태는 달라지지 않는데 극한값의 계산 과정이 달라지겠죠. 왜? a가 1보다 클 때는요.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가 되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.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비와 비슷하게 등비수열의 밑체 절대값이 동일한 것들의 개수비로 수렴할 것이고 만약에 a가 1에서 0 사이가 되면 이 a의 n승 자체가 0으로 수렴해 버릴 거 아니야.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극한을 계산하게 된다는 거죠. 바로 계산으로 갑시다. 뭐가 돼요? 최고차항의 개수비와 마찬가지로 a의 n승이 분모 분자에 똑같이 루트 1의 a와 2n승이면 an승이랑 같은 거니까 분모 분자를 an승으로 나눴을 때 효과 요렇게 요렇게. 그죠? 개수가 a 플러스 1. 극한은 a 플러스 1이 분모에 있고 요 2가 하나 붙어있으니 2분의 a 플러스 1이 있고 분자에는 a 마이너스 1의 제곱의 제곱근이니까 a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이 될 거예요. 요렇게 생긴 녀석. 그런데 a가 1보다 크니까 절대값도 그냥 없어져요. 이 극한값이 2a 플러스 1랑 같다 2a 플러스 2분의 3이랑 같다를 풀어주면 되죠. 괜찮죠? 이번에는 0과 1 사이 했을 텐데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해 버리면 분자는 루트 1 분자는 1이 될 것이고 분모는 얘가 없어지고 나면 0으로 수렴해 버리면 2, 2이 나오니까 얘도 1 이것이 2a 플러스 2분의 3과 같다라가 되는 거죠. 자, 풀기 쉬운 것부터 풀자. 요거 풀면 2a 플러스 2가 3이 돼야 되니까 a는 2분의 1 주어진 범위에 잘 맞아 떨어지지. 그래서 요 값을 하나 채택해 주시고요. 자, 요때는 요 방정식이 자, 뭐 풀리겠죠. 요렇게 올라가면 a 마이너스 1 2분에는 요렇게 올라가서 2, 2배가 되고 a 플러스 1 뭐 2a 플러스 2인데 요 약분되잖아요. 요렇게, 그치? 그러면 요렇게 약분되서 3이 하나 남겠네? 아이고, 2가 하나 남겠네? 남은 건 2a 마이너스 2가 2분의 3과 같아요가 되고 올라가면 들어가면 얼마가 돼요? 4분의 a는 2분의 7이나 되는데 2분의 7, 그죠? 2분의 7 그런데 아니, 2분의 3이구나 2분의 3 그런데 반으로 나눠서 4분의 3이 되는 거지. 그치? 아닌데? 2분의 7이 맞죠? 4분의 7이네, 4분의 7 산수 좀 잘합시다. 자, 요렇게 되겠네. 왜냐면 2 더하기 2분의 3이니까 2분의 7 되고 반 나눠서 요 값도 a가 1보다 큰 범위에 잘 속하니까 2분의 1과 4분의 7의 합인 4분의 9가 정답이 되겠네요. 뭐 남의한 수준은 아닙니다. 하지만 이제 수식화 과정을 꼼꼼히 처리하는 것 하나랑 또 하나는 이렇게 문자로 되어 있는데 a가 뭔지 몰라도 a의 범위에 따라 극한의 계산 과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. 수혈의 극한은 분모, 분자에 모두 등비수혈이 들어갔을 때는 그 등비수혈의 공비가 제일 중요하다. 공비가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접근한다는 건 표준자 상식이 되어 있죠.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29번 가볼게요. 정답은 2번이죠. 정답은 3번입니다.